아 왜 그렇게 못 먹어 잠도 잘 못 자는데 밥이라도 잘 먹어야지 안그럼 너 진짜 쓰러져 응? 팍팍 좀 먹어 팍팍 응? 어 그래 처음 인천에서 왔을 때보다 얼굴 색이 더 안 좋아졌어 너 어디 아픈 거 아니야? 아니야 아프긴 나 괜찮아 괜찮긴 집 떠나서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 텐데 친구가 돼서 잘 챙겨주지도 못하고 미안해 미안하긴 그런 소리 하지 마 네 덕분에 살 곳도 있고 일할 곳도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는데 경희야 정말 고마워 자 이것 좀 먹어봐 이게 멸치 젓갈이 고소하게 배워서 입맛 없을 때 딱이야 먹어봐 진짜 맛있어 너 괜찮아? 어 그냥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런가 봐 어 어 으 으 으 으 아...